뭐야 뭐야 개꿀!!!! 오! 개꿀!! 호 x6 호! 호аньше 개꿀 헤...레name 와.. managed 2차발을 주다니 일로통 좀 와 일로통 좀 먹어도 될걸 나 convene Q. 아 지 미리 말해 나 와이 자 갈 거야. 응 미리 얘기했어. 와이 자야. 나도 와이 자 간다. 무조건 와이 자 요 간다. 괜히 나 따라오지 마라. 숨도 못 쉴 테니까. 전 100의 1위들이 죽으러 가는 거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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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엠보 들고도 쥐는 건 욕심 때문에 죽지. 호급이 다 뛰어가고. 호사람이 다 뛰어가고. 인정.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긴 영상이 많았을텐데. 인정. 안 그랬으면 재미없었을까. 우리 정상적인 총 썼으면 지금 30킬은 더 했을걸? 진짜 개 했지. 어. 아우 늦었다. 괜찮아. 안 괜찮은데? 울린 거 너무 빠르지 않아? 나 제일 빠르지 않아? 아니네. 와 사람 돌았네. 진짜. 고인물 수준. 올라왔다. 저 밑에 열심히 킬하시네. 잠시만. 나 죽겠는데 잘하네. 내 밑에도 있다. 오케이. 다 있어. 1층에 겁나 많아. 나가기가 너무 애매한데 이거? 3층도 겁나 많아. 몸으로 막고. 쬐고. 옥상이야? 야. 난 계단 좀 먹었어 일단. 계단 먹었어? 내 쪽 계단 먹었어? 내 쪽 계단 먹었어. 내 쪽 계단이 있어 사람. 발소리 들리네. 맞아 보이는데. 때리소. 한 명 앞길. 내려가. 한 명. 한 팀 죽었어. 한 팀이야. 한 팀이야. 아이고. 어디 쏘는 겨? 멀리 멀리. NW 저쪽. 3층 칩 쪽으로 하나 뛰어갔다. 또 갈래. 뒤에 2층부터 닦으면서. 닦으면서 갈래 그냥? 으흠. 밑에 거 파밍하자. 아 여기 잡았어? 응. 나이스. 더 들어와봐. 내가 무려. 2대를 맞췄다고. 예민사 또 있네 여기. 아렌드. 이게 지금 왼쪽 쪽에 있거든? 그래서 아마 3층에 존버하고 있을 거야. 마실 것. 2층부터 먹고. 나 마실 거 하나도 없어. 부상 맞네 이게. 내놓은 거 여기 있었어. 조심해. 이쪽부터 클리어하고 갈게. 있다. 가는 중. 가는 중. 가는 중. 응. 나이스. 아 야 나가야 된다. 그냥 가자 이거. 자기장 자기장. 체크. 감기 끼었네? 아니 그냥. 오이 간질간질해서. 나 방송에서 요즘 기침만 해도 시청자들 엄청 걱정해. 님보님 괜찮아요? 죽는 거 아니에요? 방송 쉬어야 되지 않아요? 기침 한 번만 해도. 기침 한 번만 해도 시차 귀에는 피토로 들리고 그런가. 너무 날 늙었다고 생각해. 큰일 났어. 항상 이제 본체 위에 우리는 유서를 올려둘고 게임해야 된다. 뭐라. 뭐라. 갑자기 유서까지 나온다고? 플레이어건 보급인 거? 님보님 옥체는 괜찮나요? 목막 따끔따끔한 거 아니지? 플레이어건 안 좋은 거. 조심해야 돼요. 유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. 그렇죠. 저는 항상 그 정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먹자. 그래서 연배가 어떻게 되신다고? 저 19살이요. 치킨 씨 50덜렁씩 풀. 치킨 씨 50덜렁씩. 집중하자. 열일 하겠습니다. 50덜렁씩이야. 각자. 겁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집중하자. 어그인데 어그 쓸래? 안 써 어그? 나하고 별로 안좋아. 아이 최강태네. 어? 귀엽네 친구들. 귀엽네. 뛰어가야지 친구야. 아 연막 간다. 오오. 좀 하낸데? 뛰어갔다. 집 들어갈게. 집 들어가면 얘네들한테 공포가 되는데? 저거 맞을만한데? 집에서 안 보인다. 무시 때문에. 딸피. 저거 딸피. 뒤에 나무. 아니 아니. 아 돌려놨구나. 아아. 나무 죽은 줄 알았어. 뭐야. 그럴 수 있지. 나 연막이 없다. 버렸어.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. 아. 아. 이거 기물로 구입하다. 기억을 잃지. 잠시만요. 일단 저. 맛있거 좀 먹을게요. 전혀 없거든요. 저도 없거든요. 와 얘도 없어. 얘도 없어. 와. 적들을 갈아 마시자 빨리. 그래야지. 남는 것 좀 이제. 몸에다 쑤셔박자. 한 팀을 갈고 마실 것 좀 먹어야 되는데. 난 저 마을을 다 죽이고 들어가고 싶은데. 어떻게 생각해? 가자. 근데 위험하긴 함. 아. 우측 변화 붙을게. 계시나요? 안 털렸어. 안 털린 척 하는 거 아니야 이거. 내가 문이 다 닫혀있는 거를 만들라면 만들 수 있거든. 충분히 가능하거든. 집 안에 있을 거야? 지금은 집 안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. 다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. 안전하게 아니면. 들어오는 산 위에서 들어온 적 잡으려면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. 그러면. 난 좌측합니다. 들어오더라도 뭐. 많이 돌 데도 없고 저기. 근데. 좀 멀리서 싸우는 것 같으니까. 자기 잔 타고 내려오긴 할텐데. 아니. 보이겠는데. 이쪽까지. 그렇지. 해봤자 여기. 여기 가겠죠. 별로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있다 있다 있다. 5방향. 지금 자기 잔기 제일 끝. 여기. 여기 여기. 1도. 1번.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어. 내 시야에서 안 보여? 쟤. 뒤 닦고 갈거야? 아니면. 이거 닦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? 거창 우리 바로 앞이거든? 담벼락까지. 아 담벼락 안 거치네. 담벼락 뒤에 뭐인지 좀 보고. 빨리 올 것 같고. 아 이거 나무 울창해. 쟤들 건널 거면 이쪽으로. 우리 마을로 절대 안 올 거란 말이야. 해봤자 여기 건너겠지. 가면 미리 해도. 여기 보고도 가면 괜찮아 지금. 이쪽 먹을까? 걔들 생각에는. 절대 일로 올 일이 없어. 벌써 왔는데. 저기. 쟤는 건너편 아니에요. 아 좀 멀다. 뒤였겠는데. 귀신. 있다 있다. 이스트. 하나. 하나밖에 안 보여. 잡자. 뒤에서. 여기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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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땀 깠어야 되는데. 일 쏠 때가 아니라. 나 기절 그냥. 소리 들었을 거야. 응. 내가 쐈어. 못 맞췄어. 지나갔다. 밑줄. 뭐 어떻게 하냐고. 뒤에 하나 올 텐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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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각이 많았어. 그. 넷이 체인인데. 사람 있었어. 어. 거기 있었어. 오른쪽에. 이쪽 아니야. 우와. 뭐야. 죽었나. 잡아 잡아. 아. 그래. 자리가 영. 그. 다. 어쩔 수가 없어. 트루탄. 돌. 들어. 두 명이다. 발소리. 왼쪽을. 빨리 깎아버리고. 그냥. 보이는데. 선량이다. 발소리. 오른쪽. 어. 거기. 있다. 안 돼. 쏘면. 한. 한 명 더 있다. 찾아. 나이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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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수류탄. 수류탄. 수류탄 던 좀 내는데. 누워버려. 아. 누워있다. 거기. 나무 뒤에. 자리 좋은데. 누워버려. 안 보이는데. 수류탄을. 안 아낀다고? 엄마. 이렇게 와야 돼. 어차피. 움직인다 하다가 바로 앞에 나무로 붙을 거거든. 그것만 생겼으면. 나무에 붙었나? 아니 누워있나? 어. 그렇지. 빠밤. 나이스. 야. 이제 또 다시. 젬총으로 갈까 우리? 젬총 해야지. 젬총. 아. 근데 젬총 하기 전에. 어. 핫도그 좀 대올게. 아이고. 고눈빠님. 각각 50달러기였는데. 나눠먹으러. 저한테 10만원 몰빵하시면은. 잘 먹겠습니다. 네. 꼭. 저 김블루는 핫도그 먹으라고 하고. 어. 아이고. 내가 왔다. 들려 들려. 아니 화연씨 갔다 올게. 5만원을 먹었다고. 화연씨 갔다 올게. 뭐야. 핫도그 어떻게 5만원을 먹어. 뭔 소리야. 아니 그게 말이야. 벵구야.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그거를 뺏어 막는다고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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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뭐가 왔어. 뭐가 왔어. 뭔 소리야. 뱉어네. 뭐. 나의 50달러. 아. 걱정하지 마. 만나면 내가 알아서 뱉잖아. 어. 만나면 알아서 뱉잖아. 우린 뭐. 부산을 또 가야겠다. 안 되겠다. flexibility. 넌 모르겠지. 넌infarlade. 다들 잘라줬어. 다EP. 또 계속 기다려줍니다. 그러 PerformAnasp martin.